만카이 젠보냉 흥날려라 젠보냉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친달 입니다 아 아파트 단지 사이에도 벚꽃이 만개 있네요 이게 벚꽃의 유래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나라 꽃은 아닐거에요 그쵸 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영화는 영화 카메라에는 이게 화각이 넓어 가지고 아마 안잡힐 것 같은데 봄이구 하니까 봄이구 하니까 다들 마음이 싱숭생숭한가봐요 저는 봄같은거 잘 안타거든요 근데 봄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아 나는 감성이 부족한 아이같아 꽃잎을 보고 꽃을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작년 4월에 실치회를 먹고 온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 위쪽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마 실치회 먹으러 가는 영상의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1년 유난히 길다고 느껴진 것 같은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제 그제도 꽃샘추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꽤나 추웠고 다시 겨울이 온 줄 알았어요 5도까지 내려가고 막 이랬으니까 아 이쪽 길도 상당히 벚꽃이 많이 만개하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막 피고 있는 타이밍인데 피고 있는 타이밍인데도 이정도로 벚꽃이 많으니까 만개하면 정말 가운데까지 해가지고 쓰레기 치울 때는 쓰레기래 꽃잎이 다 떨어져서 치울 때는 고생이긴 하지만 펴 있을 때는 정말 눈꽃송이 눈앞에서 구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봄도 되고 날씨도 따뜻하고 노곤노곤해지고 봄을 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늑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갑자기 마음이 싱숭숭해져가지고 바람을 쐬야겠다며 불러내더라고요 저도 타고 싶었던 찰나에 경기 서부쪽에 양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와날의 휴게소로 출발합니다 브랑브랑브랑브랑브랑 이게 박서 엔진이다 출발 웡왕왕왕 박서 엔진이다 박서 엔진이 나가신다 뿅뿅뿅 구름구름구름 원투원투 갑니다 이야 여기 벚꽃 다 피우면 난리 나겠는데 그늘이 졌는데도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벚꽃이 만개한 다음 봄비게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름 라이딩의 계절 아니지 라이딩 최악의 계절 여름이 옵니다 여러분 핫두고두고 핫두고두고 핫 잼잼이를 잡았다 저 잼잼이는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한우기도 또 만났네 기름을 넣다 보니까 한우기를 만났네 저거 몇 년식이지 2002년식인가 박히기 엄청 얇어 와 언젠간 다시 할리 타야지 도망가면 한우기 금방 오겠지 잼잼도 만나고 한우기도 만나고 확실히 인천바닥 좁아 출발을 해야 누기가 오는 거를 찍어줄 텐데 고거 행아 누기가 쫓아오지 못하게 아주 멀리 도망갈 테다 한우기용 신호를 받아 고오 완만한 코너리 잼잼이 잡으러 한우기한테 도망가죠 오마신 오마이시노 우와 쫓아온다 한우기 쫓아온다 한우기 도망가야 돼 가자 와우 오 장갑뿌린 모습 하하하하 우와 대박 요금 받아 여기서 먹고 갈래? 아니요 저녁을 먹었다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회사가 망해간다며 회사도 어려운데 밥을 입을 줄여야지 그냥 투바이타로 나온 줄 알았어요 밥 안 먹고 어 야 발휘를 해도 때려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냐 발휘를 하다가도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래서 전 미리 먹었죠 하하하하 아 연구 대상이야 하하하하 오늘 영웅대교를 넘게 될 거야 재밌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비디오 태빙 이야 많이 올라가네 음 나 이제 떠나갈래 부르는 강물처럼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혼자라도 좋아 네? 너 누가 노래 부르래? 누구노래 부를까 하나 해봐 갑자기 할래까를 생각 안 나요 그냥 하지마 알겠습니다 한우기가 지금 저거 뭐더라 슈스케 출신이야 평가를 받아봐야지 아 진짜야? 아 몰랐어? 아하 몰랐어 저런 슈스케 시즌 몇이에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최후에 2300인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하하하하 여기가 영웅대교입니다 잼잼님 으 아 여기? 아 아 아 여기는 밤이 되면은 이 조형물에 빛이 계속 바뀌어요 아 아 올미도에도 여기 보여요? 안보이지 사람아 하하하하 여기 가다보면은 500원짜리 동전 넣는 데 있어요 거기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불이 켜지는데 그게 1분 30초 동안 색이 바뀌어요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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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1분이야 1분 1분인가? 1분 1분 1분이었나?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30초 서비스로 준거 같은데 하하하하 여기 회식하나본데 동네 사람들 다 여기서 밥 먹나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회식이요? 하하하하 사람이 많길래 생선백반 한번 먹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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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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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쩔어 오 냄새 방구 켰어 조심해요 오 재밌는 평화의 댐 투쿤이 이게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그저 오줌마에서 빨라졌다고? 방광 튜닝이구만 그래 밖에서 싸고 들어가 차라리 담배 피는데 거기서 싸고 들어가 차라리 2층까지 올라갈 바에 어때요 나의 아이디어가 소스를 놓쳤네 콘텐츠를 놓쳤어 아니 진짜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밖에서 싸고 들어가 나구요 지금 오줌마려운 정도를 몸으로 표현한다면? 자동으로 쑤구리 돼 자동쑤구리 쑤구리를 오줌으로 배웠어요 오 속도가 빨라졌어 잼잼 엄청 빨라 핸드폰 챙길 새가 없이 화장실부터 가는 잼잼 뛰어 성공하셨습니까? 뭔가 시원한.. 시원한.. 시원한 사운드가 나는데 고맙습니다 어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